나를 보내서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하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기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이곳 작은 삶 죽게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 살리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